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공무원은 입문 강의, 제가 저번에도 공무원도 입문 강의 했는데 입문 강의 저는 의욕이 좀 넘치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드렸더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재무역이 나오게 하니까 조금 힘들어하셔서 입문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보다 좀 총론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정책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강론이거든요 사실 총론하고 정책 정도 하시면 나머지 뒤에는 다 강론적인 거예요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소위 말해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통해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공무원은 세 과목이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세 과목을 다섯 과목 공부하던 걸 세 과목만 줄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 과목의 그 시간을 다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일반 9급이나 7급 공무원 하신보다 공부 시간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학교 커트라인이 결코 낮지는 않아 그렇죠?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세 과목이 정말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제가 공부할 때는 국가직 9급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군무원 시험 커트라인을 보니까 조금 갈랑갈랑 하겠더라고요 제가 군무원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국가직 7급 9급보다 이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령도 마찬가지고 시험 어떤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세 과목만 한다고 해서 3분 1만 그만 적게 하면 학교 어렵겠죠 더 많이 해야 되고 행정학 측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있죠 문제를 하나 풀고 시작할게요 2019년 지방기 7급 문제였어요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첫 번째 선지를 보니까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화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한 일의 경향을 가진다 선지 1번이고요 두 번째 업무의 강도는 양과 관계없이 공무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공무원은 업무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 동료보다는 부하 직원을 추건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마지막 브래넥과 부케노는 리바이던 가설처럼 관료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몇 번이죠? 저 낯선 단어가 많죠 정답 몇 번이죠?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1번이죠 왜 1번이냐면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한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이 다들 증가하는 거죠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 안 하더라도 화생적인 업무도 증가하는 거죠 이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 여기는 부하 배정의 법칙 내용이고요 그리고 브래넥과 부케노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던 즉 정부가 켜진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관료와 제국의 건설을 지행한다는 입장이죠 커진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커진다는 입장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선지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 데 대한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요 민영화라는 게 나와요 민영화 혹은 민관화인데 원래는 앞서 제가 정부 실패의 대응 방법으로 민영화가 나왔어요 정부가 하던 것을 민간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로 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기업 등에게 이전해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 공급에 육통성과 시장 경제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강화된 데 있죠 그래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 절감 유인 자체가 이미 없어 세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기업에 줘버리면 민간 기업 간 경쟁을 하겠죠 앞서 제가 S전자랑 애플이랑 경쟁하는 것처럼 그러면 품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효율성은 상당된다 이 논리예요 이 논리였죠 하지만 민간이탁 민영화랑 민영화가 민간이탁보다는 원래 조금 넓은 개념이지만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민영화 혹은 민간이탁 역시 독과점 폐해를 야기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정부 실패를 대응하기 위해서 민영화 시켰는데 민영화 기업도 사실 독중기업이 되어버렸네 똑같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되죠 공무원은 독점적으로 공부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 논리들 따지면 시민들이 요구하든 말든 대응을 안 하는 거지 예전에 그랬겠죠 예전에 지금 아니죠 예전에 이랬겠죠 내가 어차피 월급 나오고 내가 공무원 시민들이 서비스 요구한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내한테 손해볼 게 없잖아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잖아 근데 민간 기업은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고객의 요구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매출 감소 이어지니까 그래서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영화 시키면 민간 기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도 감소하기 왜냐 정부의 책임자라거든 업무에 대해서 특히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그 부분은 정부가 손댔네 너가 민간이 형인데 정치의 부담은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민영화 과장의 특혜나 전경유착 등의 부패 발생이 가능하죠 하면서 민간 기업한테 좀 좋은 거 자기 사업성 달라고 할 것 같은 거 민영화 시켜줄 때 정부에서 민영화 시켜주려 할 때 민간 기업 살짝 와서 이거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특혜 주는 거 특혜 그리고 부정부패 발생할 수 있죠 내물 받는다든가 두 번째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나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이 형평성이 항상 문제 되죠 민간 같은 기업에서는 돈 많이 낸 사람한테 서비스 많이 주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도 행정 서비스가 그 서비스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못 주는 거지 간단하죠 돈을 안 내는데 형평성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임성 문제도 발생하죠 손 뗀 거죠 우리 문제 아니야 손 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어떤 책임성 문제가 당이 발생하는 거고 정부 지분이 다섯 국민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효과적인 감지 어렵다 어떻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직접 공급했어요 아니 그냥 공기업 하나 만들어서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회사 하나 만들었어 얘가 지분 다 가지고 있거든 어떡해요 관리감도 쉬워 근데 얘를 민간기업에서 민영화시켰어요 민영화시킨다는 말은 결국 주식회사면 주주들이죠 주주들인지 주주가 아주 대주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소수 소액의 국민들이랑 나눠져 버리죠 그러면 감시가 어렵다 얘가 확실히 권한이 강하니까 얘가 딱 관리감도 하고 있었는데 민영화시킨 민간기업은 다수의 아주 수많은 주주들에 의해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가 어렵다 딱 한 사람 강력한 큰 형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관리감독이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난 예를 들어 소액주주라 별로 산소전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내 주식만 오르면 된다 이런 입장이 있죠 감시 실제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런 관점에서 민영화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왜냐 일단 복대리인 이론이에요 시민이 정부죠 주인대리인 관계죠 정부하고 공기업 또 주인대리인 관계죠 복대리인 주인대리인 관계 두 개야 두 개 복수라죠 복수 그럼 어떻게 돼요 예사회 시민과 정부 사회에도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비율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공기업 사회에도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비율이 발생하죠 그 말은 뭐냐 이렇게 두 개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 없어야 된다 비율적이다 그러므로 민영화 즉 민영화 찬성 논리에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역대일이 사실 이거 역대일이론은 사실 보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민영화 시켰으면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하든 시장이 공급하든 간에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민영화 시켰더니 행영 서비스에 대한 공급 서비스가 잘 제공이 돼야 되는데 민영화 시켰더니 민영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인원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도 주주가 있고 여기 대리인 CE로 할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대리인 관계가 있네 그러면 공급이 서비스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주로 주인인 주주는 이 극대화를 주가하잖아요 내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서비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CEO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자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정부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주인이 대리인인 CEO의 행동을 제대로 관리 못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영화 해봐야 이런 문제 똑같이 발생한다 이 논리예요 민영화 할 필요 없다죠 민영화 반대가 되는 거죠 박스 안의 내용이에요 박스 안의 내용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라는 발생 문제로서 기준미달인 대리인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게 역선택이라 했지만 제가 어떻게 했죠 불리한 선택이라고 해요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선택하거나 대리인 본인의 이해관계로 주인의 이해관계를 반환한 것도 하나죠 감시를 잘 못하니까 감시를 잘 못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소음 생활비를 다 받고 있는데 소음 생활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노랑진 가서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고 PC몰을 간다든가 그런게 해버리면 주인 대리인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똑같죠 우리 많이 봐서 사실 굉장히 흔하죠 흔하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하죠 도덕적 해이가 이런 것들이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일을 안하는 거야 가서 내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고 있고 혹은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한다 왜냐하면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도덕적 해이라고 역선택 혹은 불리한 선택까지 해서 예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오히려 주인이 되겠죠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시키는데 어떻게 되냐면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질병 확률이나 사광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가입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감히 유인이 있거든 난 자기는 알잖아 내가 어디 많이 아픈 사람이거나 혹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보험을 가입해버리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건강하고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자기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험 가입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재정 악화가 얘기 나죠 보험비후보다 오히려 더 지출이 많이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해보셨어요 혹시? 잘 모르죠? 부모님이 대신 가입하셨으니까 여긴 해요 자기 건강 관련해서 검진표 다 내고 그리고 특정 어떤 질병이 미리 있었을 때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보험 못 준다고 동의서 다 받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고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세요? 맞죠? 그게 논리야 그게 만들어놔 그래서 도덕적이 방지 차원이야 보험료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뭐 사고 대신 나더만 에이 뭐 어차피 보험 다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또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더라 이런 문제가 항상 많다는 거죠 요즘 보험 사기도 많잖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다 적발하기 위해서 전부 팀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역선택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CEO 문제 이건 도덕적이 문제였죠 그리고 효율성을 제약한 요인으로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합리성이 제약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나는 아주 보험회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시킬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거죠 합리성이 제약된 상황이고 혹은 뭐 정보의 비대칭도 발생하죠 주인과 대리인과는 그리고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즉 뭐죠?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합리성이 효율성이 제약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 대리인의 관점에서 민영한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할 때 민영할 때 이 크린 스크밍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A 분야 B 분야 C 분야 C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 민영하고 싶어요 이제 팔 거야 공기업 팔 거야 내가 갈 거야 근데 시장에서 다 여기는 그 시장에서는 병제적 관계로 이해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중요한데 딱 보니까 다 별론 거야 들어가봐야 별 재미없는 거야 수익이 별로 안 날 것 같아 근데 딱 B 영역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뛰어들면 민간기업에 뛰어들면 돈 될 것 같아 근데 민간기업에서 나만 그 생각하나? 다 그 생각하고 있지 안 그래요? 그럼 여기만 하면요 여기만 하려고 여기에만 하려고 나머지는 에이 뭐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 팔려도 안 팔려 수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몰린 현상을 갖다가 그린 스크밍 현상이라고 그래서 달콤한 크림만 먹으려는 현상이 돼서 민영화 추진할 때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이 분야에 대해서만 이 분야만 몰리는 현상이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돈 내야 저거 들어오지 돈 안 되는데 민영화가 되겠어요 2017년 서울 취급 문제죠 주인 대리인으로는 사실은 경제학에 나와요 경제학에 그리고 행정학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데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과 대리인 모두를 자신의 회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정하고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맞죠 CEO하고 예를 들어 주주관계 주인이 주주죠 주주도 잘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테고 회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감시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혜의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나는 이거 좀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때 이게 틀린 선지였어요 도덕적 혜의는 대리인에 지급한 성과금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과금이 거래 비용보다 낮을 때 나타나요 이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선지의 소고는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4번 어떻게 말해요 주인과 대리인과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발생하였죠 아까 보험회사 사례를 들었죠 역선택 왜냐 잘 모르니까 한쪽이 이렇게 소고해서도 문제였죠 아마 이 문제 나온 당시에 소고해서 풀었어 행정학을 제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말씀드리는데 저도 수험생활 다 했지만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90점 90점이랄까요 군무원 25문제니까 얘기 안 되겠지만 88점이랄까요 올해 이 정도 받았으면 무조건 학교했을 거예요 행정학에서는 특히 국방부 육군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임 70점이 났잖아요 이거 맞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세 개 틀린 건데 보통은 손질을 초고가 되고 소고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한 다섯 개 정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맞히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알고 맞히는 게 아니라 소고하고 맞히면 꽤 있어요 문제 어떤 느낌이냐면 88점수 많은 사람이 딱 세 개 빼고 다 맞힌 느낌이 아니라 한 다섯 세 개는 두 세 개는 확실히 모르고 한두 개 문제는 손질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문제는 소고에서 풀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해 되시나요 느낌 아시겠죠 완벽하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쯤 돼서 빠는 게 88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기출문제 밑 다 풀어놓고 완벽하게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그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그거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소고해서 풀고 그리고 소고한 다음에 남은 것 중에 찍어야 되고 또 모르몬이 뛰어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굉장히 내 의지들을 잘 안 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걷고보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 전에 문제 풀이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푸는 게 편안하게 앉아 넓은 책상에 앉아서 푸시는 게 아니라 비좁은 책상에서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헷갈리는 문제 어떻게 빨리 처리하냐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험 전 때 반드시 실전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거 안 하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 시험장 가서 그때 가서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 전술을 잘 봐서 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소고하는 형태로 했을 때 나오기를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우리나라에는 행정관의 민감위탁 관련해서 조항이 있어요 민감위탁 관련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야 특히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돼서는 안 돼 정부가 직접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그죠 법으로 다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감위탁 할 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관계가 있으면 어떤 게 되냐 단순한 사실행위일 때 또 그리고 공익보다는 주로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청될 때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것들 이런 것이 민영화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쓰레기 그거 업무 있죠 쓰레기 소각장도 있지만 요즘 환경미화원분들이 예전에 아마 공무원들이 했을 거야 요즘은 그냥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 분야가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약간 서비스 개념이 강하잖아요 민간기업이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예전에 지금 지금은 예전에 철도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부가 했죠 직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과연 정부가 직접 해야 될 가치가 있냐 이게 과연 정부가 국민이 직접 어떤 권리와 의무의 직접 연관된 부분이냐 이해되면 문제죠 그럼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영화 됐죠 그래서 지금 정부 분야에서도 민영화 논의된 게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우체국 우체국 금융서비스랑 택배 보낸 서비스인데 그 공무원인데 굳이 해야 되냐 에 대한 어떤 논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 민간기업도 다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할 때도 민영화하고 민영화 민영화 하태도 항상 논쟁이 있어요 어느 분야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보통은 정부가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 국방 분야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민영화가 어렵죠 근데 그 사이에 언저리 어디 민영화가 민영화 그리고 정부가 직접 제공한 그 사이에 언저리 있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정사업본부에 사는 업무들 이런 것들 예전에 철도청에 사는 업무들 근데 우리나라만 그 분야가 이슈 됐을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 분야가 보통 민영화해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그대로 계속 제공해야 되냐 항상 이슈는 있어요 민영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을 보시면 자조활동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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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자원봉사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원봉사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 직접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세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게 자원봉사 방식이고 자조활동 방식은 수혜자 제공자 같은 집단에 소속돼서 서로 돕는 방법이 자조활동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보조금하고 밑에 바우처 중요한데 보조금은 뭐냐면 앞서 기억나시나요 정부 실패든 시장 실패든 항상 나왔죠 보조금 지급 혹은 보조금 삭감 나왔죠 민간에서 특정 활동할 때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혐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정보 방법이 더 하라고 더 하라고 왜 이랬죠 뭐 했죠 옥상정원 옥상정원 뭐 했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앞에 더 하라고 보조금 주는 거죠 보조금 우리 사실은 이런 거 많이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복지 서비스에서 많이 해요 복지 서비스 우리나라 보면 각종 복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들어보셨어요 가봤어요 저는 봉사할 동안 가봤는데 공무원 되시면 아마 갈 거야 그게 거기 하신데 이런데 정부가 직접 제공 안 하고 보조금을 줘요 그 단체에다가 몇 명 이상 하게 되면 몇 명 이상 규모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보조금 보통 수입이 안 나겠죠 크게 되게 싸거든요 저도 노인복지관 가서 노인복지관이 딴 게 아니라 노인분들의 놀이터야 일종의 커피숍도 있고 각종 서예교실도 있고 방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몸 좀 불편하신 분들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노인분들의 놀이터야 근데 이거 되게 싸다 했잖아요 되게 쌌거든요 커피 한 잔 천 원밖에 안 하고 방구 한 시간이면 얼마 안 해요 노래방도 있어요 얼마 안 해요 수익이 안 나죠 근데 노인들의 퇴직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시설의 보조금 정부가 자 이게 보조금 방식이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잘 모른다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 이런 것들 할 때는 보조금 주면서 정부의 민간인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 방식은 바우처 방식 혹시 바우처 저는 사실 우리가 정부에서 제공한 바우처 내 별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 바우처는 많이 써봤죠 뭐예요 요즘 뭐 카카오톡을 뭐 보내요 교환권 보내잖아요 이게 바우처잖아 안 그래요 이거 받으면 내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스타벅스 바우처를 받았다 바우 가서 커피줄까 하고 딱 찍으면 그 뭐죠 이거 스캐너로 찍으면 맞죠 딱 커피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는 바우처 방식이에요 요즘 카카오톡이 엄청난 큰 플랫폼이잖아요 거기다 바로 얹어버렸잖아요 바우처 형태로 정부에서 이런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한테 음식 바우처를 준다 할게 봐요 음식 그러면 바우처를 누가 안 주시냐면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들한테 줘요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 마흔짜리 바우처를 받았다 똑같아 우리 말 쓰는 카카오톡을 받는 그거랑 이거 가지고 바우처를 받아주는 식당이나 편의점 여기서는 식품 바우처를 할게 그중에서 가져가면 바꿔먹으면 되는거죠 그 금액만큼 그러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바우처 받아서 돈이 되어야 되잖아 정부가 요구하는거죠 돈을 바꿔줘 요구하는거죠 요구한거죠 딱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죠 시민들이 고를 수가 있죠 식당은 그전에 정부가 직접 공부하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탕수육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무조건 먹어야지 정부가 주는데 그냥 이리저고 배급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우처 식품 바우처 받으면 탕수육을 싫어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좋아하지만 물론 싫어하면 그거 안 가면 되잖아 정부 집에 안 가고 다른 음식 먹으면 돼요 사 먹으면 다른 곳에 가면 되잖아요 선택까지 늘어나요 바우처 주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된게 바우처 형태에요 바우처 형태고 읽어볼게요 공공섭이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거죠 누구한테 여기 여기 민간 여기 민간 여기 민간이죠 여기 민간 위탁하면서 시민들로 시민들의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죠 여기 바우처 받았으니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우처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자바우처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의 실시가 모니터가 되겠죠 지금 우리 일단 전자바우처 종이 요즘 가서 이렇게 주나요 이렇게 안주잖아요 카톡 딱 받아서 딱 이렇게 딱 주잖아요 지금이니까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이런 전자바우처 쓰게 되면 누가 어떻게 어떤 식당이 인기겠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겠죠 패턴 사용파턴 다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죠 행정비만 저거하면 되겠죠 가서 쿠폰 직접 주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전자바우처 하면 되고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는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자 공급적인 여기에 정통적인 얘기했죠 정부가 직접 주는 거였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수익적이죠 위에 다는 베풀듯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쿠폰만 주게 되면 수요자하고 제공기관 여기 뭐 민간이지만 수요자인 시민하고 공급자인 제공기관의 수평구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식품구매권 이런 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윈형을 누구한테 시켰죠 여기다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민간 식당이나 식품 받쳐 생각했을 때 식당이나 표지 이거죠 근데 다섯 번째 뭐냐면 면허방식이에요 면허방식 면허방식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게 딱 맞을 거예요 택시 면허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자동차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허 따고 자동차를 가지고 나 이제 공무원만 하면 수익이 작아 내 차를 가지고 나와서 택시처럼 지나간 사람을 돈 받고 데려다 줄 수 있나요? 그거 안 돼 우리나라 안 돼 미국 된다 돼요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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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저는 미국 살 때 여행가들 항상 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카카오 택시 불러보셨어요 혹시? 앱으로 그거랑 우버 앱을 깐 다음에 불러 불러 불러면 오는데 택시가 우리가 아는 그 택시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사는 아저씨가 아주머니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와요 자기 차 타고 와서 태워가지고 앱에 따라서 카카오 택시처럼 그 뭐냐면 면허 안 받아도 되거든 여기는 그냥 일정 요건만 돼버리면 자기 차 있으면 그냥 자기 차 가지고 앱으로 누가 신청하면 자기 눌러가지고 가가지고 데려다 주고 돈 받고 이게 우버 택시 기본 개념이지 미국에서는 가능했어 왜냐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밀집되지는 않거든요 시골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살던 미주리주에 콜롬비아시 같은 경우에는 공항 근처 택시가 없어 그냥 허가 볼판에 공항해 이렇게 뚝 그리고 그 도심 내에도 택시가 별로 없어요 건물 높이 제일 높은 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물 높이 5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서요 택시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동해 차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동네 주민들 차 타고 가는 거지 여기 우버 서비스 등록된 딱 누르면 그 차가 딱 와서 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택시 기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죠 택시 면허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1.9역 내에서 택시도 예를 들어 서울 택시가 울산 가서 계속 근무를 운행을 못해요 기본 자기 권한을 내서 움직여야 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내버스 가다가 서울 시내버스가 부산 가서 부산에 몰고 내려가서 되나요 안 되잖아 못 봤죠 시내버스가 고속도 타는 일은 못 보잖아요 거의 이게 다 1.9역 내에서만 대신에 어떻게 하냐 독점적인 문을 줘요 정부에서 어 내가 권한 허가해줄게 너네 독점적으로 면허 줄게 대신에 대신에 어떻게 해요 정부가 규제를 해요 대신에 너네 예를 들어 간다는 요금 같은 거 택시 요금 내가 받고 싶은데 받는 게 아니잖아 택시 요금 기본적으로 정할 때 막 이슈가 많잖아요 내가 독점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에서 권한을 주는 대신에 규세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면허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죠 민간 조직의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 인정한다 택시 그렇죠 제일 쉬워 그래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죠 내가 택시 타면 내가 택시비 내고 버스 타면 버스를 버스비 내죠 이런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 들어가는 거 아시죠 택시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많이 개입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난 노선으로만 하려고 하겠지 어디 사람도 많이 안 가는 노선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서울시 정부에서 내가 너네한테 보조금 줄게 면허도 물론 줘야 되지만 보조금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운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버스 공용제라는 말이 나와요 마치 이게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그 사이쯤에 있어요 사이쯤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민영화 계약 방식이에요 민영화 민영화 계약 방식은 여러분들이 업무 하실 게 이거였다 이거 할 거야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 제가 했던 업무 중에 관광 홈페이지 구축할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한 얼마였더라 한 10억 했나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여러분들 입지 가서 홈페이지 만들어 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어요 전문가인가 홈페이지 못 만들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정직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지금 군무원 강의는 특정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군무원인데 홈페이지도 있고 이건 물론 이거 아마 군무원 하는 건 아닐 거야 이런게 생각해 볼게요 탱크 구매 탱크 내가 만들어야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민간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다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들면 우리가 정부에서 10억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입찰 공고를 내요 입찰 공고를 내요 무슨 홈페이지 구축 사업 그래서 홈페이지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관광 컨텐츠 들어가야 되고요 사용자 사용 사용 최소한의 어떤 컨텐츠 내용 얼마큼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거죠 쫙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업로드 딱 시켜놓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하세요 여기 사업에 하실 분들 손 돌려가는 민간에다가 민간기업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A기업에서 우리가 입찰 금액 9억원 쓰고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금액만 여기다가 우리 어떻게 사업하겠니 너네들 요구한 거 어떻게 들어주겠다 사업계획 여러 기업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가격 경쟁도 하고 실제 컨텐츠적인 경영도 해요 그런 다음에 고르는 거지 만약에 A기업이 선정됐다 그럼 A기업이 돈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사업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이게 민영화 계약 방식이에요 공공 서비스를 내가 뭐 내가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 이거 민간에다가 용역 주는 거예요 일종에 자 이게 민영화 계약 방식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 때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기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 가업지시세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다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시의 광고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옥문페이지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콘텐츠가 돼야 되고 세부적인 것들 사업 기간 어떻게 돼야 되고 사업 기본은 얼마 정도 되다 디테일을 딱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달청에 보냈거든요 저달청에 딱 번져주면 저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내요 나라 당태에다가 그러면 기업들이 입찰한다고요 우리 얼마 쓰겠다 그러면 평가를 해야겠죠 이 중에서 평가하려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라면 한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데 물론 민간인 위주로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스스로 선택해버리면 부정법이 발생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그 문제 많았잖아요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 1000억짜리 해볼까요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1000억짜리 사업이다 10억 뇌물 주는 큰 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비록 제가 내 기관 우리 국방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 내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선정하는 방법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이게 민영아 계약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해요 사바스라는 학자가 공공소비 제국 방식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책에 보면 배열자로 돼 있죠 배열자로 보다는 눈 같이 추가로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결정자 적어주세요 왜 결정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계약부터 방금 말씀드려볼게요 홈페이지 만들지 만들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하죠 정부에서 결정했죠 근데 생산 누가 했어요 민간에서 했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프랜차이즈나 보조금은 다 마찬가지예요 프랜차이즈가 앞서 조금 면허랑 라이센서는 조금 구분하긴 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마찬가지죠 정부가 누구한테 누가 공공서비스 제공할지 정하죠 면허 주면서 그 대신에 실제 서비스는 누가 정해요 민간이지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나 여기 되겠죠 그리고 보조금은 마찬가지죠 특정 민간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 결정은 누가 했죠 정부가 하고 제공은 누가 하죠 민간이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밑에 가면 볼게요 바우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우처 바우처가 사실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바스라는 학자는 분명히 바우처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고 했어요 근데 서울시 문제에서 이거 여기로 봤어요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고 봤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이렇게 되죠 정부가 시민한테 바우처를 주고 시민은 바우처를 가지고 식당에 가잖아요 민간이 여기도 민간이고 여기도 민간이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우처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바스의 원노물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시민들이 식당 부르지 않냐 즉 결정하지 않냐 그래서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 즉 민간이 결정하고 식당인 얘도 민간이잖아요 민간이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걸로 기가하세요 이걸로 이게 문제 있었어 시장은 마찬가지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결정하고 판매한 사람이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죠 자모사도 필요한 업체가 있고 내가 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셀버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죠 정부응찰이나 정부응찰 이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형태죠 흔하진 않겠죠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는 내 기관 중에 내한테 서비스 제공할 사람 내가 돈 낼게 너한테 좀 제공해줘 이게 정부응찰이 흔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한 기간이 있고 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게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여기 밑에 부분 잘 기여를 하시고 나머지도 좀 기여를 하셔야 되고 왜냐 군무원 시험에서는 기업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이렇게 다음 중 정부가 배열자면서 정부가 생산자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얘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집어넣고 문제 내기 쉽겠죠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2018년 국가직 국어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됐죠 첫 번째 선지 볼게요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는 생활 쓰레기 쓰거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대안적 서비스 정부가 직접 공급 안 한다는 거거든요 민간에다 위탁시킨 거죠 맞아요 쓰레기 수거 환경위화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제가 복지가 말씀드렸고 이런 건 맞죠 맞는 내용이 있고요 과잉 생산과 독점 등으로 양해한 공공군 비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이때 했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컨트랙트 아웃 제가 홈페이지에 말씀드렸죠 물론 정부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방식을 도입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부담 방식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 재고에 기여한다 형평성이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택시 타는 사람이 돈을 낸다 이게 공평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 내가 서비스 이용한 사람이 직접 돈을 내니까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죠 왜냐 가난한 사람은 택시 타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 측면에서는 형평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공평성 측면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부담 방식이 택시비 내가 내니까 낸 사람이 타고 마지막으로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용론에 따르면 자원봉사 방식은 인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용론이 된다 이게 틀렸죠 자원봉사 방식은 인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가 나왔어요 물론 앞에 선지가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이게 명확했어요 사실은 딱 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맞죠 드디어 민간 투자 유치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민간 투자 유치 뭐냐면 대규모 예산 돈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사회기반 시설을 표현했고 도로나 철도 다리 등을 건설을 빨리 적게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에 민간 투자 민간 투자 유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죠 이렇게 보신 것보다 제일 신기고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그림은 오랜만에 가져왔어 지하철 9호선이에요 노량진 지나가잖아요 그래 가져왔어요 지하철 9호선이 민간 투자 유치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 돈 내서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돈을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하면 수익으로 자기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민간 투자 유치 이거 지하철 9호선만 있는 게 부산 쪽 사전사람이 부산에 거가대로 기여를 한 게 있어 부산과 거제도로 있는 긴 해저톤을 풀어서 다리로 된다거든요 거기다 이걸로 됐어요 왜냐 그러면 통행료가 빚을 한 번 만원인가 그렇게 만원인가 한번 지나갈 때 왜냐 그렇게 지나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거든요 근데 돈이 워낙 말들이니까 정부가 적게 제공해야 되는데 아 좀 돈 또 반역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투자해라 해서 건설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은 이거죠 방식이 혹시 BTL BTO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야 사회시간에 배웠나 그럴 거야 이거 참고로 군무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는 BTO B-T-L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들어보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제 25페이지 26페이지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그림표가 보면 굉장히 많아 이거 안개 이거 안개하는 거 아니에요 안개 제가 아마 다른 강사분들한테 강행승차 이거 설명하는 방법이니까 단어 만들 때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만들었겠어요 그냥 안 만들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영어를 잘 하셔야 돼 B가 뭐냐면 Build 이거 모르시면 곤란하죠 영어 보시는데 우리 군무험 구급에는 영어 없다 이거 다 아는 단어죠 B는 Build고요 T는 트랜스퍼예요 나오죠 트랜스퍼가 뭐냐면 동사는 이전하다예요 소유권은 이전하다 오퍼레이터는 운영하다예요 운영 그리고 리스는 임대하다 임대하다 마지막은 On은 On 소유권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보통 문제에 다 표현이 돼 있어요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애시로 BTO 하나 써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이 주어야 민간이 민간이 주어오고 이 단어 쓰는 순서 있죠 이 단어를 쓰는 순서는 시간의 순서예요 시간의 얘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그 다음 그죠 그럼 해볼게요 BTO는 주어가 민간이어야죠 민간이 건설하고요 그 다음 계속 단어가 주어는 민간이에요 민간이 민간이 트랜스퍼 이전하고요 민간이 오퍼레이터 운영 다 쓰면 이거죠 건설하다 이전하다 이전하다 운영하다 어려움이 없죠 시간 숫자로 첫 번째 민간이 건설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민간이 이전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스토리를 더 붙여볼게요 BTO를 하면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거에 돼요 민간이 먼저 건설을 해요 민간이 민간이 먼저 건설한 다음에 건설이 끝난 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사이 건설이 끝나는 거 중공이라고 건설이 끝나는 것은 건설 시작하는 건 뭐라고 하죠 착공이라죠 착공은 모르셔야 돼요 중공은 건설이 끝나고 건설을 하다 했으니 건설이 끝나는 시점이 중공이 되겠죠 시간 시점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B랑 건설하고 여기서 끝나면 중공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간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한 뜻이 뭐냐면 민간이 지은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정부는 굳이 영어 단어 따지면 목적어쯤 되나요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거예요 언제 건설이 끝난 다음에 그죠 시간 비트랜스퍼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설한 다음에 중공됐죠 중공한 시점에 이제 소유권 이전해줘요 소유권 이전해주고요 그 다음 오퍼레이터죠 오죠 오는 뭐죠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 그 다음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 여기 없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 구조를 다 말씀드려볼게요 다 지우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BTO는 어떤 거냐면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소유권을 줘요 누구한테 정부한테 정부한테 BTO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 돈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줘버렸어 지하철 건설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바본가 돈 다 돈 들여서 지어놨고 정부 줘버리면 안 되죠 대신에 정부한테 운영 수익권을 받아요 물론 내가 정부가 소유권을 받았지만 반대급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받았지만 너네가 투자한 거 회수해야 되니까 특정 기간 동안 너네가 운영해서 수익 받아 이게 보통 길어요 30년씩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지하철 구호선을 지었어요 지은 다음에 정부의 소유권을 주고요 준 대신에 30년 동안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지하철을 받으면서 수익을 받는 거예요 운영 수익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트죠 누가 운영하죠 민간이 운영하죠 그래서 BTO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한테 소유권을 줬어요 준 다음에 그 대신에 운영 수익권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BTO예요 이거 문제 군무원에 매해 나오고 있어요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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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고 디테일하게 나머지 BTL BTO BTO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이어서 계속 말씀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